네 안녕하세요 쇼미드의 정의성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코르그 피치 블랙 X 프로 PBX 프로 모델입니다 얘는요 렉 마운트 튜너에요 울트라 버퍼가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톤 손실을 최소화시킨 그런 튜너구요 지금 살짝 이렇게 화면 안에 지금 이렇게 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우선은 가시성이 굉장히 좋구요 어둡거나 이런 공연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렉 마운트 튜너에요 렉에다가 이거를 설치해서 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페달보드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설치해도 돼요 얘가 그렇게 큰 부피가 아니라서 페달보드 맨 위쪽에 쫙 길게 딱 설치를 해놓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렉 마운트 튜너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0.1센트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을 조절할 수 0부터 9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도 4가지 모드가 있어요 스트로브모드랑 일반적인 그리고 두 개 얘는 하프스트로브 그리고 아 여기 하프스트로브 그리고 이거는 자체적인 오 한번 해볼게요 진짜 정확하네요 피치가 안 맞는 기타로 하면 이 반응속도와 이 정확도가 진짜 너무 오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양쪽에 띵띵 이렇게 삼각형이 뭔가 뜹니다 이렇게 네가지의 모드로 변경할 수 있구요 컬러도 바꿀 수 있어요 얘를 꾸욱 누르면요 네 하나 파란색 수걸、 초록색 그리고 볼일 discontin transactions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5가지 컬러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케이블 체크가 있잖아요. 여기로 케이블의 단선이 있는지 아니면 케이블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하는 단자가 있거든요. 지금 얘는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건 케이블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뮤트도 있어서 공연할 때 얘를 뮤트 시켜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게 한 다음에 그리고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버퍼, 울트라 버퍼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보통 6m 이상의 케이블이면 보통 기타는 성능 때문에 패시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6m 이상이면 하이 앰피런티가 되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뭔가 좀 출력 효과를 더 세게 하는 그런 버플트라 버퍼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톤 손실이 굉장히 적다. 굉장히 좋은 뭔가 퀄리티의 그런 렉 마운트 튜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르그에서 나왔고요. 가격대가요. 기분 좋은 가격으로 좀 가격이 있어요. 265,000원. 원래 3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265,000원에 기분 좋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피치블랙 X. 얘는 진짜 뭐 그냥 전문가용 그런 렉 마운트 튜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뭔가 귀자리도 굉장히 풍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쟤 쟃 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